안녕하세요. 명견만리의 범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병법에 나오는 허허실실입니다. 참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뺏으려고 남이 뺏으려고 하거든 먼저 주라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장욕투지는 장욕투지 그렇거든. 필구여지라. 장욕투지는 필구여지라 그래요. 남이 뺏으려고 하거든 먼저 주라는 뜻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손자병법 5편에 나온 글입니다. 강점과 양점을 파악을 해서 상대의 강한 곳을 피하고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라는 하나의 전략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병법 중에는 이렇습니다. 적이 편안하게 있으면요. 우리는 피로에 지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또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굶주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적군이 안정되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동요, 동요시켜야 됩니다. 또 적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허시실인 것입니다. 뺏으려고 하거든 먼저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병법, 손자병법 16번을 보면 욕금, 욕금 고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로잡을 금이거든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미끼를 던지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이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씩 조금씩 먹이를 주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배가 부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공격에서 공격수의 수비를 돌리면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끌어들인 후에 다시 공격을 하죠. 우리 주의상체과 똑같은 손자병법 마지막 36번 주의상체이라고요. 일단 뒤로 빠졌다가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을, 주랭랑 했다가 다시 정비해서 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씨름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어깨를 내줍니다. 씨름을 때 삿바 잡기 전에 어깨를 한쪽, 어깨 싸움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보면 어깨를 먼저 잡고 유리하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깨를 내준 후에 다른 기술을 시도해가지고 상대의 무너진 중심을 노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즉 빈틈을 내주고 빈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손자병법 13개는 13번인 36개 중 13개의 타초경사가 나와요. 타초경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칠타, 타초경사 칠타. 풀을 쳐, 놀랄 겸 뱀사자를 쓰거든요. 뱀이 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뱀을 잡기 전에 어떻게 풀을 치고 오면 뱀이 놀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본심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허시실인 것입니다. 금방 병법을 얘기를 했죠. 욕금 고정.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노려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타초경사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본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충격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노자가 병법의 비조로 여겨지는 그런 까닭도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이것이 총체적으로 허허시실인 것입니다. 상대와 똑같이 으르름대면서 싸워봐야 어떻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을 뿐더러 몸과 마음만 어떻게 지쳐가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으르릉 으르릉 속으로 으르릉 으르릉 하고 있는 거 내 몸과 심신이 다 채워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정 진정 국가를 위하고 조국을 사랑한다면 한 발씩 물러서서 지는 게 이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강의를 했지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내줘라. 뺏으려고 하거든 먼저 주어라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싶다면 먼저 져주어라. 지는 게 이긴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일방적인 거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익의 간절함 보다는 또 중요한 것은 A를 지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현 상황의 핑퐁 게임의 승패를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실권을 갖게 된 당선인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갈 사람이잖아요. 5월 9일이면 다 보탈 싸고 나가야 되는데 안 만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구몬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의 나라인데 나라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는 안보의 공복을 비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약자인 듯 보이지만 결국 당선인은 강자인 것입니다. 지금 전 정권은 입밭 빠진 호랑인 것입니다. 힘을 못 써요. 그죠? 5월 9일이면 바로 함락되는 거예요. 그 조직이 다 죽는다는 이상하지만 없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은 청산에서 감옥에 보내고 할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허 실질 따지면서 손익계산은 안되는 법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요? 뺏으려고 하거든 먼저 주어라 그러세요. 윤당성인은 그래도 이해하면서 주라고 하면 낙하는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 넘치고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윤당성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잘못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허 실실이다. 라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공정과 정의가 법치를 바로 세워야만이 이 나라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원 국민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